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은 전국에 한 300곳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 운영 형태에 따라서 외출이 금지되거나 아예 수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136명이 집단 감염된 대전의 IEM 국제학교에서는 기숙사 한 방에서 20명까지 함께 생활했습니다. 비말 전파가 쉬운 식당에는 칸막이조차 없어서 식탁과 정수기, 살균 소독기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사실상 밀접, 밀폐, 밀집된 산밀 환경이었음에도 방역 관리망 밖에 있어서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3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기숙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입소 이틀 전 검사를 받고 음성이어야 입소할 수 있고 입소 이후 외출은 금지되고 대면 수업은 일주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 기숙 생활을 하지 않는 통학형 대안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교습 등 모든 대면 활동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소모임과 식사, 잔송이나 통성기도 등을 이러한 활동들이 동반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감염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방역수칙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미인과 대안교육시설에도 이런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